퀴즈벅은 잘은 모르지만 저 혹시 마음먹고 있다면 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소주 한잔 하실래요? 솔직히요 무서워요 나도 같은 처지예요 남과 시력을 잃어 여기가 제 무대이자 연습실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누나! 누나! 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동안 나 좀 도와줄래요? 추억 좀 봐서 윤결씨 노래에 사람도 다 꾸며 뭐라 말할 수 없는 온기가 느껴져요 제 생각엔 제 생각엔 제 생각엔